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총선 특집으로 저희가 2주 만에 만납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안 봤을 뿐인데 저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요. 지난 총선 결과를 보고요. 계속되는 경기 불황이 아마 민심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간 이렇게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세태들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편도족? 편도족이요? 편도족. 좀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편도족이 무슨 말인지? 편도 차선 한 쪽으로만 달린다? 편의점에서 도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끼니를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곳 하면 바로 조선업일 겁니다. 총선 이후에 정부 주도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이제 국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정부의 산업별 구조조정 첫 타겟이 바로 조선업입니다. 이로 인한 대규모 해고가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조선소가 많이 몰려있는 경남 지역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인가. 경제는 많이 휘청이지 않을지 그 두려움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감시 리스트는요. 침몰 위기 조선업 돌파구는입니다. 조선업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온지는 꽤 됐는데요. 지금 상황을 먼저 짚어볼까요? 어느 정도인가요? 역대 최대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른바 소위 빅3, 3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14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기록한 적자 규모가 총 9조 7,900여 원이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이 4조 7,800여 원이고 현대중공업이 3조 6,800여 원, 삼성중공업이 1조 3,200여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천문학적인 적자가 조선업에 생긴 처음이고요. 이렇게 빅3가 전부 동반으로 적자를 낸 것도 처음이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조단위가 되면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9조 7천억 원이면 어떻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9조 7천억이면 약 10조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월급을 200만 원을 받다 치면 연 평균 2,400만 원이죠. 그 직장인이 약 41만 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고요. 또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라면 게 스테디셀러가 있죠. 신라면인데요. 신라면은 30년간 누적 판매 매출액이 10조입니다. 체감이 되시겠죠. 저는 사실 몇백억, 몇천억이면 이야 그렇게 큰 돈이 이러는데 9조 7천억. 그런데 국내 최대 조선 3사가 이 정도로 부채가 있다면 지역 중소형 조선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네요. 네, 일단 저희 2015년 12월이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제가 인용해 보면요.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자산 규모가 70억 이상인 조선해양 기업이 총 270개가 있습니다. 70억 이상만이요. 이 중에 75%인 203개가 소위 동남권 벨트, 부유경에 다 모여 있어요. 그 중에서 반이 203개 중에 100개 이상인 경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해양 산업의 타격은 바로 경남의 직격탄입니다. 그런데 이 중 203개, 그러니까 동남권에 있는 203개 기업 중에서 약 한 20%인 40개의 기업이 현재 한계기업이라고 얘기하죠. 소위 말해서 이자, 금융에 대한 이자 비용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지금 기업이 20%나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사실은 조선해양 하면 거제나 통영, 고성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런 좀 시각이 있었었는데요. 이 중 한계기업 24개, 경남의 24개 중에 지금 제일 많은 데가 김해에 5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제 4개, 통영 4개,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천, 밀양, 창원까지, 함안까지. 실제로 조선해양 경계 위축은 특정 지역의 위축이 아니라 경남권 전체의 위축이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고 엄중한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천연기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통영, 고성이시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 상황이요? 아주 심각하죠.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음식점에 해식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라질 정도이고요. 특히 우리 중소형 조선소가 집결되어 있는 도남동, 즉 미륵도 지역에는 상점이 거의 배업상태. 그다음에 유령도시로 변해가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하나 든다면 거기 부동산을 27년째 하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때 조선경기가 호황일 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약 4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았는데 지금은 보증금 200 내지 300만 원에 한 25만 원 정도 보증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뭐 마지 못해 들어가는 사람들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지난달에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경기민감업종, 부실징후기업, 공부과잉업종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먼저 경기민감업종 중에는 해운조선업부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정부 내 협의체가 이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이제 차권단의 자율협약 등의 방식을 통해서 개별 기업의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STX나 성동 SPP 등 중소형 조선사는 이제 통폐합이나 매각 등을 이제 추진하는 방향이고요. 적자 규모가 큰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인력 감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참 구조조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우리 일본이 예를 들어 1970년도 80년도에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사실 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조선업의 1위로 동극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스웨덴의 세계적인 조선사인 쿠쿰스가 후발주자 추격과 구조조정 실패로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양나라의 칼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봅니다. 스웨덴이 한때 조선업에서 되게 1위였었죠. 말매의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매지역이 되게 유명했는데 거기에 있는 대형 크레인은 우리나라 조선사가 단돈 1달러로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말매의 눈물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구조조정을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이 분해는 국채은행에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정부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추경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한국은행에 발권력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발권력이라는 것은 돈을 찍어낸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돈을 찍어내려면 현회법상 채권단인 산업은행이잖아요. 산업은행에게 돈을 출제하려면 현회법상으로는 산업은행병을 꽂혀야 됩니다. 이런 법적인 것도 꽂혀야 되니까 아마 재정 마련도 힘들고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아마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부채 규모만 봐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 1위의 조선업인데 지금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좀 버텨야, 벼터봐야 되지 않느냐.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조선업계의 가장 위기를 불러온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세계 조선업계의 불황이에요. 지금 발주량 자체가 지금 호환기 때보다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라는 수요는 사이클을 돌게 돼 있어요. 공급 과잉의 정점을 찍으면 앞으로는 수요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업규모를 줄여버리게 되면 이후에 다시 호환기가 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죠. 저는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현재 이 방침이 바람직한 방향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너무 늦었죠, 사실은. 정부가 오히려 뒷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조선업계가 불황이 오면서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좀 올라가기 전에 이미 벌써 2008년 전후해서 충분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적 전망을 이 분야에서 세웠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첫 번째, 저희가 구조개편을 함에 있어서 구조조정이든 구조개편이든 그 첫 번째 책임은 조선해양업계의 미래를, 그렇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전망, 로드맵을 잘못 제시한 경영자 그리고 지배주주가 책임을 져야죠, 1차 책임을. 더해서 정부가 그동안 관망만 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2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거기에 더해서 거기 같이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책임을 고통문담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공급이 과잉이 되고 호환기에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서 예방약으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수술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는 당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는 건가요? 어쨌든 조선해양산업의 구조개편이든 구조조정이든 어떠한 간에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범국가적으로 동의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뭉기고 가다가는 예를 들면 대량 실업이라든지 이런 아주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특히 고용안전망, 그래서 그를 통한 대규모 실업 파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에 대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지금 입장입니다. 사실 입장인데 정부가 밝힌 우리 경기 민감업종, 그 다음에 상시, 선제적 구조조정 등 세 가지는 우리 기업 구조조정의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 구조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부작용, 그런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새누리당에서 새로운 대책이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업이 왜 이런 상황에까지 왔느냐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요. 우선 세계 경기가 나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었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됐죠. 그러니 당연히 물동량 감소가 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배, 선박 발주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업은 많이 위축이 됐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나 중국은 예를 들면 선박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다른 자구책, 원가 감소를 위한 다른 방법을 감안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산업을 옮겨간 거죠. 해양 플랜트 산업을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술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유가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원가가 굉장히 상승돼서 영업이익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수주량이 떨어지면서 해양 플랜트로 옮겨간 건데 그거에 대한 기술은 어떻게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이제 덤벼든 건가요? 조선업계에서는 실제 준비가 없이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2015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지금 4개 대학의 전문가 80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선해양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력이 부재한 것. 그걸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조정이 쉽죠. 그래서 당장 인건비를 근로자의 수를 깎고 그다음에 급여를 깎는 것. 이것이 가장 눈에 가시적으로 오는 구조조정, 구조개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술력 향상을 위한 R&D 투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 선진국이 되기까지 선발주자로 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후발주자입니다. 즉 반도체, 냉장고, 디지털 이런 부분이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지만 해양 플론트도 좀 더 노력하고 하면 좀 더 세계에 앞서가는 어떤 기술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저희들 피부에 와닿기 전에 좀 더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도 봤는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육가 하락도 원인이고 해양 플랜트의 실패도 원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을 하는 집단을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구조조정에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구조조정을 시장이 주도를 합니다. 정부나 은행이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일단 정부, 채권단 중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채권단 중심이라는 것은 정부나 돈을 빌려준 국책은행, 산업은행이 중심이 딱 되는 건데 부실기업의 은행이 빌려준 채권 규모, 돈의 규모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채권단 회의가 딱 열립니다. 채권단 회의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채권단 구성할 때 낙하산 인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채권단이 지금 산업은행인데 자문위원이 다 고위관리은행장, 산업은행 출신의 은행권 출신의 사람들이 자문이나 고문을 와서 억대의 돈을 가져가는 거죠. 이런 채권단 안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구조정을 하는 집단을 다시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채권단 같은 경우 특히 중소조선소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도 회생이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운영지원금 중에 대부분 채무나 채권, 이자 상환 등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되돌이표가 되는 거죠. STX조선의 경우에는 공동관리에 들어간 이후에 한 4조 5천억 원의 자금 투입이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3조 7천억 원이 그 채무책권의 이자 상환 등으로 사라져버린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채권단을 통한 운영 자금이 다시 채권단의 이윤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마음이 무거운데요.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예상은 되지만 벌써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난해를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한 국내 중대형 조선사 9곳의 조선소의 인력이 19만 5천여 명이었는데요. 전년인 2014년이 20만 4천6백여 명이었으니까 9천6백여 명이 줄었고요. 여기에다가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5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올해 구조조정을 또 대규모로 실시하게 되면 더 많은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당장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3천 명씩 총 6천 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채불임금도 심각하죠?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에 계약을 할 때 거의 계약서가 종속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이익률까지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원청업체가 어려워지니까 하청업체의 이익률을 확 대략 낮추면서 실업이 되는 거에 더해서 이익률을 낮추면서 당연히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담은 원청업체가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채불임금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지 조선소 근로자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TX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계신 근로자신데요. 이승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선소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총 경력은 6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STX 고성조선해양에서는 약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3개월 전에 이직을 하신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하는 일은 선박 전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선박에 대해서 전기를 설치하고 이제 결선까지 하고 시운전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을 못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임금 채불도 있고 저희가 고성조선해양 지금 입사를 했는데 강제 추방 조치를 당해서 회사로부터요? 네.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3월 21일에 그냥 작업자 전원 출입 증시를 당했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해고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였던 건가요? 네. 원청에서는 어차피 너희들 나가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른 협력은 제가 들어오니까 너희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전날 일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고성조선해양 입구에는 출입증을 타악을 할 수 있습니다. 타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타각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그냥 막아버린 거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임금 채불과 출입 정지 때문에 고성조선해양 종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조선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지금 겪고 계실 텐데 주변의 다른 근로자분들 상황은 어떠세요? 저랑 같이 농성하시던 분들 중에서 좀 지금 다른 데서 일을 하시지만 그 농사하시는 분의 와이프가 만상인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다가 결국은 아이를 건강하게 놓으시게 놓으셨는데 2차적으로 분유값이랑 기저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년째 되셨다고 하면 6년 전이면 그럼 2010년? 9년부터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때는 그래도 좀 호환기 아니었나요? 그때 제가 빅3에 있었을 때인데 어디에 계셨죠? 대우조선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고부가 가치선 좀 가격이 높은 배를 손주사에 인도를 했을 때 그때는 특별성과급이라고 전 직원에게 당일 5만 원을 입금시켜준 적도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요? 2012년까지는 그래도 되게 좋았죠. 정부 주도에 대규모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전에도 많이 어떠세요?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작업자들이 현장에 자기 일에 집중을 좀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워낙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협력어체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조금 현장에서는 불안한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무분별한 구조조정보다는 기술력 향상이나 기술력 향상 등을 개발해가지고 고임금을 받는 사람 한 명을 고임금 받는 사람 한 명을 기술이 있는 협력업체 직원의 3명을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임금 받는 사람 한 명을 좋게 이렇게 회사에서 내보냄으로써 기술력 있는 협력업체 3명을 지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효율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청노동자의 가장 문제점은 하청노동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민주노총이나 이렇게 노동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청노동자를 조선소에 대한 하청노동자 연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시기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면 좀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죠? 일단 실업자는 물론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안정지원이 주된 내용인데요.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 또 전직 재취업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제를 깔고 있는 기업의 자구 노력 노사의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이 된다면 그럼 어느 정도 이런 정예고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현실적인 대책인가요? 실제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조선업이 지정이 된다면 적어도 여기 대표적으로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불이 되죠. 그리고 더해서 원래 저희가 실업급여를 6개월 내지 9개월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6개월을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선업이 만약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이 된다면 근로자의 예를 들면 시간을 좀 벌 수는 있는 거죠. 한 1년 6개월에서 한 뭐 좀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선업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대단히 많은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협력업체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50% 이상이 이 조선업과 관련이 있어야지 지원 대상이 돼요. 문제는 이제 뭐 47%라든지 48% 이렇게 좀 가까스로 이렇게 기준을 못 미치는 업체 특히 협력업체인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조금 걱정이 되죠. 혜택 지정 좋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있고 실업급에서 8개월 플러스 6개월까지 체량할 수 있는데요. 조선산업의 경우에 산해와청 노동자가 3분의 2에 달해서 정부가 자고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거제 울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전년도 그 전체 고용자 수가 전년도보다 3%를 실업자가 넘게 되면 고용상황이 악화된 기준으로 보고 지정할 수 있는데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최소 1년 동안 일자리 사업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 지난 2009년에 경기도 평택시가 지정된 바가 있었고요. 또 우리 도내에서는 통영시가 2013년에 지정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통영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때에는 처음에 1년을 했다가 다시 경기 회복이 가능성이 좀 없다 해서 1년 더 연장해가지고 2년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거죠? 지금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다음 직종을 변경하기 위한 준비 과정 그다음에 우리가 그 직종을 가기 위해서 좀 우리 노동자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굉장히 한 2년 동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유가 생긴다는 거 안달이 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혜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재치업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소에 대한 어떤 우리가 편리한 여건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부수적인 대책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이렇게 챙기고 사회 안전망을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논의를 이어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해고 사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은 전제가 해야 될 게 지금 노사 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선결 조건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업계의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이 지금 늦었지만 지금에도 있어야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저비용을 고효율 구조로 차질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노력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박 기술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조선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자구 노력을 끊임없이 병행해 가야 되는데 늦었지만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모두가 만족하는 조선 산업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인데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조선 산업을 가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사실 이제 한쪽에 변화적인 어떤 시설을 그 국가에서는 국가에 주도하여 간다면 노동자들의 피해를 벗으시고 또 노동자들의 희망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또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감소를 하는데 조금 더 서로 양보하는 그는 쉽게 말하자면 조금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 즉 어떤 회사 주주들이 조금 더 자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좀 더 수울게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 첫 번째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채권단. 정부나 산업은행 채권단의 구조조정이 먼저다. 그래서 대형 조선소를 경험을 해봤던 실질적인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그 친구들이 개선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계의 자구 노력, 자산 매각이라든지 규모 체계를 개편한다든지 인력 감축을 한다든지 회생의 기본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구조조정을 기본적으로 했다 그러면 분명히 실업자가 나올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실업 대책입니다. 정부 발표에서는 여야정이 합의하겠다라고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노동조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정 플러스 노동조합까지 실제로 들어가서 정부는 채권단 뒤에서 방관만 하고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정 안에는 수만 명의 밥줄이 걸린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명확히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지금이 물론 위기이긴 하지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지금 총 집중해야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구조를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는 와중에 혹시 과거처럼 조선업과 관련된 부채 탕감에 초점을 맞춰서 금융지원에만 이것이 머무른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 타격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쉽게 금융 부채 탕감 그리고 고용 문제, 노동 임금을 깎거나 내지는 해고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지자체나 의회, 도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서 실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월 말에 완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선 경남도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야 될 거고요. 더해서 정부의 고용안정대책도 수립해라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더해서 지금 저희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제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경남발전연구에서 1차로 70억 규모 이상의 조선해양 제조업은 다 실사를 했어요. 그런데 70억 미만의 업체를 다 포함해서 조선해양업계의 전체적인 구조, 우리가 얘기한 막대한 하청업체, 하청의 하청업체까지도 전수조사가 경상남도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수 의원님 설명을 조금 더 보충드리면 우리 해양플랜트 사업이 적장 원인이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동 갈사반에 조선산업단지 내 영국 에버틴 한국 캠퍼스를 지금 설립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양플랜트 사업의 인력 양성소죠. 그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선업은 우리 지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조선업이 침몰하면 도시가 붕괴되고 또 지역이 흔들리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피할 수 없는 구조조정 이제는 그 고통을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거기에 더해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산업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답을 찾을 때까지 저희 강시자들도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도민 행복조례 만들기 프로젝트에 이어서 감시자들이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난폭 운전을 일삼는 시내버스를 감시 또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언젠가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아니라 사고 유발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끊이지 않은 사고 소식에 불평, 불만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거리에 무협자가 된 시내버스를 저희가 집중 추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시 추격전 화면에 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하루 평균 58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경남의 시내버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이 도로위 무법자가 된 지 오래. 아찔한 고객 운전을 이어가며 승객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경남 시내버스의 실태를 집중 감시합니다. 불행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창원의 한 도로. 지난 1월 27일 밤,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가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버스 뒷바퀴 헷갈려 그 자리에서 숨진 석 씨. CCTV가 남긴 그날의 기록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였다가 주변에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출발하였는데 마침 시내버스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신호위반으로 벌어진 끔찍한 사망사고.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고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사고 발생 3개월째인 지난 4월. 당시 사고 현장엔 그때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는데요. 사고가 났던 횡단보도 앞이 위치한 119 소방센터. 제작진은 당시 사고 경위가 어땠는지 출동 대원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취재를 시작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작진에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2년 전 시내버스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그는 한동안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하지만 이 구간만 지나면 소용이 없는 상황. 인적이 드문 공단로이다 보니 과속과 신호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쩌면 석 씨의 죽음도 예견된 사고는 아니었을까요? 수소문 끝에 찾아간 석 씨의 가게. 사고 후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3남매를 키우며 20년간 식당 일을 해왔다는 석 씨. 공부도 다 씻기고 했으니까 허리도 좀 펼 만하지 이제는. 안타깝지. 좀 참 열심히 살고 이랬거든. 살라고 열심히 살고 사는데 안타깝지. 취재 끝에 유가족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희 만나서 정말 자세하게 조금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술 차례의 설득 끝에 우리는 석 씨의 큰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았던 엄마의 사고 소식에 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죠 저희도. 왜냐하면 분명히 보고 몇 시간 선물도 같이 보고 차를 마시고 왔는데. 사고 당일에도 엄마의 가게를 찾았다는 큰딸. 남겨진 두 동생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들죠 서로. 지내는 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죠 솔직히 말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날의 기억이 큰딸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아직도 엇고 있는 것 같지. 왜 하필 우리 엄마냐고요. 한순간의 사고로 부서져버린 행복. 누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밤 9시. 석 씨가 사고를 당한 그 시각에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은 멈추지 않고 있었는데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해버릴지 모르는 도로 위의 흉기. 지금 이 순간에도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버스만 봐도 심장이 도망걸려가는 건 상관없이 떨리는데. 그런 버스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 또 같을지 모르잖아.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두려운 거죠. 다음 주 경남 시내버스의 위험천만한 운전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아서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지금 그 장소에서 버스들이 여전히 저렇게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분노도 되네요. 좀 슬프네요. 왜냐하면 우리네 좀 자화상인 것 같아요. 열심히 50년대부터 아들, 딸 열심히 키우고 막걸리 하나 키워가지고 아들, 딸 장가 보내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순간에 사고로 그 모든 가족들의 추억이나 소중한 가족이 다 잃어버린 거니까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따지면 정말 안타까운 내용인 것 같아요. 김지수 의원님은 우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데 공단로가 지금 화면에 나왔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버스도 그렇지만 차량이 좀 빨리 달리는 지역이고 로드킬도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몇 년 전에는 거의 수달도, 청양기전물인 수달도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나 대중교통수단인 시민들을 싣고하는 버스가 저 길에서 빨리 달리는 거는 대형사고는 불부듯 여전히 뻔하죠. 뭐라고 얘기해서. 웃었어요. 아니 버스를 이용하는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노약자이거나 아니면 이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저런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런데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버스한테 위협을 당했다는 기억? 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2차선으로 가다가 시내버스가 1차선으로 가다가 버스 정류장이 나와서 2차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깜빡이를 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운전기사는 정말 고도의 기술이 아니면 피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적으로 꺾이면 그 버스가 사고 나는 게 아니고 그 옆 뒤따라가는 승용차가 2차선에 승용차가 핸들을 꺾으면 사고 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한번 겪은 적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자주 겪는 게 차선을 달리다가 버스가 항상 저를 미는 것 같아요. 차선을 바꿀 때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저는 운전자인데 옆에 조수석이 있는데도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닿을 것만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낄 때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 좀 보면 안타까워요.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거의 버스를 타시거든요. 면단에 오시는 할머니들이 장보러 오시고 시장에 오시는데 버스가 할머니가 허리가 이제 구웠잖아요. 그럼 정지를 잘 못하세요. 잘 못 서 계시거든요. 자리에 앉기 전에 출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넘어지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또 한번 다치시면 뼈가 잘 안 붙어요, 또. 그럼 병원으로 또 같이 와야 되는데 병원에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음뇌로 또 나오셔야 되거든요. 또 버스 타고 가셔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요.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버스들은 그렇게 비상등을 켜고 다녀요. 그렇죠? 그렇게 비상 상황으로 운전을 하시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경남 지역은요. 아무래도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내버스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죠? 높은 편이죠. 그 경남 전국버스연합회 통계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경남 시내버스 이용률이 전국 6위를 차지했고요. 하루에 약 58만 명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셈인데, 도민 한 6명 중에 한 명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조사로 농어촌 버스나 다 제외한 통계거든요. 이것까지 다 합하면 한 5명 중에 한 명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도내 시내버스 사고율은 어떤가요? 지난해 도내 전체 차량이 172만 대로 봤을 때 사고 건수가 만 3천여 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차량 중에 사고 나는 차량은 한 0.76%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내버스는 1664대인데 물론 절대적인 수는 좀 작겠죠. 그런데 1664대 중에서 사고 건수가 199건이니까요. 12%죠. 그러면 약 15배, 사고율은 15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저기 더 단가 있어요. 난폭 시내버스 관련된 블로그를 찾다 보니까 물론 개인의 의견이라서 무시할 수는 있지만 이 블로그 개인이 뽑았어요. 전국에서 가장 시내버스 난폭 운전으로 악명 높은 도시 베스트 5. 창원이 몇 일 것 같으세요? 창원이 몇 일. 창원이 베스트 5 중에. 베스트 5 들어가겠다. 그렇죠. 1위? 1위. 4위. 1위였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을까요? 1위는 바로 영광의 천안입니다. 천안이요? 여기보다 더한 곳이 있어요. 천안의 1위고요. 경기도 지방의 2위가 김포, 일산, 고향 그쪽이고요. 당당히 3위를 차지했습니다. 창원시 3위고요. 4위가 우리 또 운전에 또 난폭을 한다는 또 부산. 그리고 5위가 전주네요. TV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저거는 약과야. 나는 더 당했어. 말할 수가 없죠. 나는 더한 사례도 있어. 하면서 흥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시자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난폭버스로 인해서 불편을 겪은 사연, 사진, 영상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감시자들 홈페이지나 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실 때 시내버스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거리의 무법자 난폭버스 이야기는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런데 요새 들어서 아동학대, 존속살인, 독거노인 자살, 또 경제 불황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살피는 냉정한 감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이달만큼은 내 가족과 혹시나 도움을 청하고 있을지도 모를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350만 도미모드가 조금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시자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